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은 새로운 단축어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서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2를 사신 분들이 돈이 아깝지 않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이 기능들만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도 아이폰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후면 두드리기 기능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가장 감동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폰 D의 후면을 두 번이나 세 번을 두들기면 지정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 두들기면 멤버십 기능이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딱딱 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멤버십 앱이 실행이 되고요 세 번 두들기면 이렇게 카카오톡 QR 체크인을 할 수 있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걸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에 가셔가지고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갑니다 터치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뒷면 탭을 선택해 들어가면 이중 탭, 삼중 탭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스크린샷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기능들 저는 멤버십 카드를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도 다른 걸 쓸 수가 있잖아요 핵심이 단축어예요 단축어로 지정한 것들을 이렇게 이중 탭이나 삼중 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라든지 자주 쓰는 것들을 등록하고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단축어 기능이 뭐냐 두 번째로 단축어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단축어는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들어가면 제가 여러 가지 단축어를 등록해 놨습니다 단축어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 페이 해 놔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게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은 새로운 단축어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죠 동작 추가를 선택하세요 그럼 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 막 어려워 보여요 앱을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실행할 수 있는 앱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T맵을 실행하고 싶다 근데 없죠 여기에는 그럼 T맵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하기라고 있어요 앱 열기 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들어가면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앱들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T맵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 다음 T맵 완료 딱 그럼 단축어가 설정이 됐죠 뭐 단축어는 이런 식으로 위젯을 만들 수도 있지만 후면 두드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을 실행을 할 수 있는데요 설정에 가셔서 이중 탭에 KT 멤버십 말고 T맵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T맵이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택해서 자 그러면 두 번 그러면 이렇게 T맵이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QR 체크인 하는 게 가장 매력적일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쓰니깐요 이거는 링크를 제가 아래 설명란에 남겨 드릴 테니까 등록을 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HapTi Touch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은근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보고 이렇게 기능을 실행하는데요 길게 눌러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브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능을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새 겐심을 뭐 카메라 기능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나오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도 길게 누르면은 바로 셀카 치키로 할 건지 비디오 녹화를 할 건지 이런 기능들을 다이렉트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활용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텍스트 대체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문자메시지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주소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자주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매번 일일이 입력하려면 번거롭습니다 그거를 미리 등록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제이 시옷에 지정을 해 놨습니다 제이 시옷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밑에 제가 등록한 주소가 뜨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면 삭제가 되니까 선택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래 간격 부분을 눌러 주시면은 키읏하고 비읏 그럼 이렇게 카카오뱅크 134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으로 간 다음에 키보드로 가세요 그리고 텍스트 대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등록된 게 있죠 플러스를 눌러요 그리고 문구 감사합니다 문구를 넣고 단축키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ㄱ 이렇게 했다 저작 ㄱ 누르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텍스트 대치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사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아래쪽에 보면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선택해서 들어가면 이모티콘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일일이 찾으려면 힘들죠 검색 메뉴를 통해서 이모티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찾고 싶다 하면은 카, 메 글자가 써질 때마다 원하는 이모티콘을 바로 찾아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커서 움직이를 알려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한다 카이 가서 이런 식으로 커서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번거로워요 손으로 가렸을 때 안 보이기도 하고 그때는 이 간격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길게 누르세요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커서 위치를 지정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 제스처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10 시리즈를 쭉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뭐 이제는 다 익숙해진 제스처이지만 처음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제스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건 알죠 어느 화면에서나 이렇게 하면은 홈으로 갑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들어갔다 나올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손 모드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화면이 크니까 한 손 컨트롤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아랫부분을 살짝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내려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도 컨트롤 할 수 있고 위로 올릴 때는 이런 식으로 밑에서 다시 끌어올려 주면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세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오른쪽 끝을 내리면 제어센터가 나와요 왼쪽을 내리면 알림 센터가 나와요 중간 부분을 내리면 검색하고 시리 제한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실행했던 앱으로 바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앱을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전 앱을 가고 싶을 때는 이 밑에서 이런 식으로 끌어 주시면 바로 이전에 실행했던 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서 끌어 두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앱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그 앱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앱들을 만약에 종료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세 개로 잡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끌어 올려 주면 세 개가 동시에 꺼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길게 눌러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아이폰 같은 경우는 뒤로 가기 버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뒤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연애 정보에 들어갔다 뒤로 갈 때는 이 아래쪽에 이 페이지 안에 뒤로 가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과 다르게 이렇게 페이지 안에 그런 버튼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또 페이지에서도 뒤로 가기 이렇게 화면을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스캐너 기능 알려드릴게요 스캐너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문서 같은 거 보낼 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해서 보내는 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메모장 들어가서 입력 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 모양이 있죠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문서 스캔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문서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알아서 지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죠 이렇게 딱 잡혀 가지고 스캔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동으로 찍어 가지고 조정도 가능합니다 스캔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양한 곳에 보낼 수도 있고 또 메모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캐너 들어갈 때마다 매번 메모장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헤티 터치 기능으로 이 메모장 기능에서 문서 스캔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모장을 길게 누르세요 그러면 문서 스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요 제어센터에도 제가 메모장으로 하는데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문서 스캔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어센터는 이렇게 오른쪽 끝에서 쭉 내리면 볼 수 있다고 했죠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이렉트로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 메뉴가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길게 누르시면은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추가 메뉴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 여기서 한번 길게 누르면은 와이파이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선택할 수 있게 나오고 만약에 설정을 하고 싶다 와이파이 설정을 누르면은 바로 설정 메뉴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 금지 모드도 길게 누르면은 1시간 동안이라든지 오늘 저녁까지라든지 위의 이치를 떠날 때까지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방해 금지 모드가 한 방에 되는 거고요 길게 눌러서 하면은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화면 녹화 기능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화면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밝기도 여기서 조정하지만 길게 누르면은 여기서 다크모드를 켜고 끄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트 시프트 그리고 트루톤 여기서 켜고 끄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녹화 하고 싶는데 화면 녹화 버튼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제어센터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제어센터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거는 현재 등록된 메뉴이고요 아래쪽에 추가할 수 있는 제어센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음성 메모를 많이 한다 음성 메모를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웠으면 이 밑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주신이 자주 쓰는 기능들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어드랍 기능을 알려드릴께요 애플 기기를 사용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파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안드로폰도 그 기능을 따라해서 넣어서 이제 다 활용할 수 있지만 애플 기기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알아 둬야 될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파일을 이쪽으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을 이 아이패드로 옮기고 싶다 기기가 활성화 됐으면 추천 기기가 위에 나오고요 이 아래쪽에 에어드랍이 있죠 여기에 보면 현재 두 대의 기계로 전송을 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아이폰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기기 리스트가 떠요 이렇게 선택하면 전송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이 바로 옮겨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선 케이블 연결해서 아니면 다른 앱을 이용해서 파일을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쓰는 캡처 기능 이 캡처 기능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볼륨 상단 버튼 하고요 이 전원 버튼을 가볍게 동시에 이렇게 하면 캡처가 됩니다 이때 선택을 하면 여기서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잘라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다양하게 메모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료를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나가도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 캡처를 하고 싶다 이거는 다른 앱에서는 지원하지 않고요 사파리 앱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이거를 스크롤 캡처를 하고 싶다 사파리 앱에서도 똑같이 볼륨 상단하고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 주세요 컨트롤 방법은 똑같아요 딱 들어가면은 화면이 있고요 전체 페이지가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선택하면은 스크롤 캡처 같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메모하고 잘라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장은 어떻게 한다요 완료 눌러도 되지만 이렇게 나가도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페이스타임 요즘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페이스타임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매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타임 있죠 전화번호에 등록되어 있는 애플 사용자들하고 자유롭게 화상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타임 골라 보겠습니다 전화 거는 것과 똑같아요 한번 바꿔 볼까요 효과를 리모티콘을 이용해서 자신의 얼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얼굴 인식하면 이런 식으로 하하하하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 뭐해 그냥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 영상들 많이 시는데 얼굴 나오기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애플이 제공하는 클립스 앱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페이스타임을 하듯이 미모티콘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로 찍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자신의 캐릭터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따로 한 번 더 보여 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얼굴을 바꿔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이 메시지 고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상단에 보면 고정된 메시지들이 있죠 여기에 최대 9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을 이 상단에 등록해 놓고 아이 메시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하는 방법은 메시지를 길게 누르면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고정이라고 있습니다 고정 세탁하면 이렇게 상단에 그 대화 상대가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재밌게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 이라고 쓰고 보내면은 그냥 가잖아요 이렇게 길게 눌러 보시면은 특수효과 보내기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충격효과 강하게 부드럽게 비밀링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화면 부분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 있습니다 메월이 함께 보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넘겨 보시면 또 다양한 효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스포트라이트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풍선과 함께 보내는 거 그리고 색종이 조각과 함께 보내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트를 보내는 거 그리고 이렇게 레이저 효과 그리고 이렇게 불꽃놀이 함께 보내는 거 그리고 폭죽 효과로 보내는 거 다 보내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진동도 울리고요 소리도 나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인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모티콘으로 말을 녹음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캐릭터를 선택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선택해 볼게요 안녕 잘 있어 안녕 잘 있어 이거 보내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시리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수많은 앱들이 있을 때 일일이 찾기 힘들잖아요 카카오톡 바로 이렇게 카카오톡이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200달러가 얼마야 이렇게도 하고요 5분 타이머 해줘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김밥 노래 틀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는 애플뮤직을 제가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일일이 찾지 않고 음성으로 빠르게 원하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밀이 많은 사람들은 앱을 숨겨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 여백을 길게 눌러 주세요 앱을 삭제하고 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아래쪽 부분 이 부분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페이지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숨기고 싶은 앱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앱이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사진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숨기고 싶다 이 아래쪽에 공유 버튼이 있죠 에어드랍 할 때도 이용했었는데 이 아래쪽에 내려오면 가리기라고 있습니다 가리기 누르면 이 사진이 가리기가 되면서 앨범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사진은 앨범에서 숨긴 사진을 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 가서 이것도 가리기 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가신 다음에 가려진 앨범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면 가려진 앨범도 안 보이게 되니까 그 사진을 쉽게 찾을 수가 없겠죠 가려진 앨범을 체크하면은 이 사진 폴더 아래쪽에 가려진 항목이라고 있어요 기타에 그럼 여기서 숨긴 그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메모장에서 그림을 예쁘게 그린 거 알려드릴게요 이 아래쪽 부분은 펜 모양의 표시가 있습니다 애플 펜슬이 없지만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모를 그렸다 손으로 길게 끝에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정이 된 이미지를 그릴 수 있습니다 삼각형 별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활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